무엇을 찾았어요? What did you find? 찾았어요 means you found something. 찾았어요. 나는 나는 나무 막대기를 찾았어요. 나는 나무 막대기를 찾았어요. 나는 돌멩이를 찾았어요. 돌멩이를 찾았어요. 나는 도토리를 찾았어요. 나는 무엇을 찾았어요? 나는 솔방울을 찾았어요. 나는 솔방울을 찾았어요. You found something. 나는 나뭇잎, tree leaves. 나뭇잎을 찾았어요. 나는 기털을 찾았어요. 나는 깃털을 찾았어요. 나는 나는 무엇을 찾았어요. 나는 나뭇잎을 찾았어요. 여섯 개를 찾았어요. 도토리, corn. 나뭇가지, tree stick. and 솔방울, 파인콘, and what else? 깃털, feather, and 돌멩이, stone, and 나뭇잎, tree leaves. So, 6개, 6. 6개를 찾았어요. So, repeat after me. 찾았어요. 찾았어요. It's a past tense of 찾아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You found it.